어 근데 벌써 향기롭고 참 맛있어 보인다 자 이제 간을 볼 차례요 맛있겠다 누나 제가 먹어볼게요 냉정하게 돼 맛이 똑같습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?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이 똑같네요 할렐루야 누나 면도 너무 잘 잘 마셔요 진짜요 기가 막힌데 가자 상 차리자 비주얼은 합격인가요? 응 괜찮아요 시작이 좋아 시커매도 안 되거든 간장을 조금 넣었어요 지난번에 좀 짜다고 하셔가지고 다 먹었을 때 이건 들리지? 들리지? 담백하고 깨끗한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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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면에, 당면에 자, 가자 하나 더 넣자 근데 벌써 향기롭고 참 맛있어 보인다 식미장을 조금 넣어서 간혈했으면 비명을 지를 뻔 비명을 지를 뻔 오, 진짜요? 비명을 지를 뻔 아쉬워요 선생님이 비명을 지를 수 있었는데 처음이었을 텐데, 진짜 그러니까 네, 준비해 저기, 방에 있으니까 어머! 선물이요? 자, 그럼 읽겠습니다 네 아차상 아차상 한식 부분 초급반 박수진님께 자, 위 사람은 범국민적 밥상 전수 프로젝트를 위해 옥수당이 야심차게 입성한 한식대가 심영순의 성실한 수제자로서 아직 최고 잘한 건 아니지만 차차 나아질 거라고 믿고 차차? 이 상을 수여합니다 자, 2016년 8월 12일 전국 옥수당 수제자협회 요리대장 심영순 우리 동네 요리대장 예 감사합니다 예, 하루 누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제 또 영재 이런 거를 세상에 예 혹시 기념사진이라도 네 우와! 우와!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